안녕하세요. 갓피플 언박싱TV의 블로그래퍼입니다. 오늘은 바이블코리아 은혜전자성경을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박스에 포장되어 져서고요. 이 제품은 SD 카드 재생기능, USB 재생기능, FM 라디오 기능, 그리고 보통 정독, 통독, 개혁한글 정독, 음원은 백지에름반거고요. 세찬송과 찬양, 반주, 새벽기도, 연주, 보금선거가 다 들어있네요. 오 이게 엄청난 제품이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있고요. 이어폰, USB 케이블과 차저, 그리고 목록표, 그리고 이렇게 사용설명서, 그리고 한장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우선 제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제품이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핸드 스트랩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기능을 이렇게 보면은 전면에 한번 충전을 10시간까지 쓸 수가 있고 하이파이, mp3 플레이어, FM 라디오 기능이 아까 박스 포장에 써 있었던 것처럼 되어있네요. 온오프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우선 온을 해보면 잠깐 기다리면 로딩이 되는데 1장, 1장이 나오는데요. 들리세요? 엄청 크게 들리는데요. 작게, 작게. 예, 잠깐 멈추고요. 예, 엄청 크게 들리는데요. 예, 이렇게 크게 들리면 예, 가정예배라든가 소규모의 인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배 반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볼륨, 온오프 버튼 옆에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예, 목록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492, 제가 좋아하잖아요. 492, 이렇게 눌러만 주면 그쪽으로 갑니다. 앞에 반주가 나오고 네, 이렇게 찬양이 같이 나오네요. 이렇게 찬송가 492장 1장부터 645장까지는 새 찬송가니까 그건 그냥 번호키만 누르면 바로 넘어가고요. 646에서 700까지는 복음선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네, 정독성경이 되겠는데요. 구약신약 이렇게 하다 보니까 701번부터 구약이 들어가는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701 장세기 1장 장세기 1장 예, 약간 천천히 정독으로 읽어주는 정독성경입니다. 약간 빨리 읽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통독성경이라고 요거보다 조금 더 빠린데요. 통독성경은 신약으로 한번 해볼게요. 3, 1, 7, 1 3, 1, 7, 1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위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마르기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소를 낳고 예, 빠르죠. 통독 원하시는 분은 조금 더 빨리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통독성경 눌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혁한글도 있는데요. 개혁한글 버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태찬송가 반주 반주라는 거는 태찬송을 찬양해서 아까 사람들의 목소리를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천 반주만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반주만이고 그 다음은 새벽기도 연주해서 연주곡들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끌 때는 요 오프 버튼으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혜 전자성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른들 선물로 되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이나 명절 또는 연말이랑 권사님, 장로님들 산에도 또 많이 다니시잖아요. 또 같이 신방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같이 신방할 때 예배 찬송과 반주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말씀은 산에 다니실 때 또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거나 또 이어폰을 꽂으면 라디오도 잘 나오는데요. 라디오를 통해서 또 소식도 또 다른 음악들도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그래퍼였습니다.